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따뜻하게 손 닦으실 수 있는 물수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설탕 고추 계란 설탕 계란 계란 크림 초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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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후추 후라이 간장 비닐떡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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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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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드릴 음식은 제주완우 체크스테이크입니다 고기 굽기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클렌저 준비해드렸습니다 제가 한잔씩 따라드리겠습니다 고기 굽기 제주완우 체크스테이크 고기 굽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큐메이소스 스팸 1.5% 스팸 1.5% 스팸 1.5% 스팸 2.5% 스팸 2.5% 스팸 1.5% 치킥으로 바닐라 oct Karena 마늘 볶음밥 계란 계란밥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 준비해드린 랍스터 숯밥은 랍스터 내장으로 만든 비스키 소스를 이용해 밥을 지워보았고요. 함께 드리는 이즈니 버터 꼭 다 넣어서 비벼드시면 좀 더 포맥 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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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